이게 아니잖아요? 시키는 그대로만 했는데 엑셀을 다룰 줄을 몰라요? 엑셀을 요청드렸었는데 저 한글로 다 만들었거든요 이건 한글로? 네 저 아래야 한글은 잘 하거든요 아 클릭은 할 줄 알아요? 클릭 네 클릭할 줄 알아요? 네 아 그 엑셀을 엑셀은 못하고 아래야로 안에 다 이렇게 잡혀 만들 수 있어요 엑셀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광자씨 네 숨을 들이마시는 거랑 내쉬는 거 그게 숨 쉬는 거거든요 팀장님! 광자씨가 엑셀을 좀 못 다루시는 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엑셀도 안 배우고 회사 어떻게 취업을 했어요? 이거 면접관 누구야? 저는 제가 좀 할인해봐요 인사과 한번 연락 좀 해봐야겠어 저 애들 너무 한번 할인해봐요 근데 아까 전에 이거 한 3시간 전에 시킨 거 아닌가? 네 맞습니다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요? 시키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그냥 시키는 것만 했어요 아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가 시키는 일만 해 찾아서 해야지 일을 아니 아까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일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3시간 걸리시면 제가 또 3시간 안에 시키는 일 완성시키고 또 찾아서 했었어야죠